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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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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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형님 왜이래? 몰골이 왜이래? 형님 처음 봤는데 몰골이 너무 안 좋더라고 아이고 호추 하나 좀 드시죠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았어? 다행이다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 향신료가 사실 없어 덱스가 좀 괜찮겠다 다행이다 저 파리에서 온 모른다바에서 만나는 거죠? 네네도 고생했다 하늘이 나 하늘이 나 아프리카에 왔다는 게 약간 실감이 나는 느낌 표정이 좋네 파리 갔다 왔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야 피부가 오해했네 그냥 다른 방송 같은데 지금 저희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모은가 봐 내가 숙소를 알아봤는데 바닷가 바로 앞에 진짜 완전 열대바다는 느낌나는 숙소가 있어서 아 그래요? 일단 한번 사먹으시죠 이게 없대 이야 아니 빠니형 장비서 뭐 덱스일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빌려드린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예약한 숙소가 홀스 자체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좋을 것 같아서 바닷 형님이 예약하는데 다 좋으니까 저는 뭐 기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잘 몰라요 여기를 형님이 약간 자신 없는 나라는 처음 아니에요 아이컴이라서 지금 말도 안 통하고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 오는 여행지니까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이때까지 남미랑 인도는 지식이 좀 많았잖아요 해본 거고 아니 근데 난 좋았어 네가 안 갔다 와서 근데 이번에 언미를 말하면 이제 형이 선배인 거죠 먼저 왔으니까 아 그렇네 그런 이상한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먼저 왔는데 지금 이 반대편 풍경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우와 야 좋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오는지 좀 알 것만 같은 그런 바다예요 모른다 봐 모른다 봐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바오밤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객입니다 와우 와우 니 잘 알겠다 아니 이게 안 와봐 안 와봐 처음에 출발했던 거기네 아 진짜 좀 씻고 싶다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하루 동안 못 있었어 야 대박 소금이랑 모래랑 막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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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니야 형님 들리세요? 어 야 미안하다 그 저 파도가 세가지고 저 한 두 시간 늦게 왔어 아 괜찮습니다 형 빨리 오시죠 야 그거 너 어디야 지금? 트로피X 호텔 알았어 내가 트로피X 호텔로 갈게 형님? 예예 아 첫날부터 이렇게 만났어요? 형님 아이고 아 맞다 또 저기서 보니까 반갑겠다 괜찮지 않아요 형님 아 엑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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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난 마치 인포메이션 없도록 어 이제 저기로 가야 하는데? 여기가 입구인데? 저기로 다 저기다 OK하면 안돼 1008 추후엔 They will give you our passport or... 인도우, 앤, 앤, 마이, 샘, 샘. 오늘 때 만 년 된 거 먹겠고. 네, 깨폰 파리구마! 핸섬, 핸섬 가이. 너나 빵이 만난 게 내 인생이 얼마나 행운이니. 형님! 가족 상봉이다. 아, 근데 진짜 되게 좀 반갑더라.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다 엄청 반가웠어요. 맞아, 맞아. 되게 유명하게 반갑더라고. 왜 그 고통받을 힘든 것도 혼자 하면 좀 오래 못 해요, 근데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또 반갑기도 하고. 유비관우 장비지. 한 날 한 시에 가야겠네. 도원결이 해야겠네. 형님, 왜 이래? 몰골이 왜 이래? 형님! 처음 봤는데 몰골이 너무 안 좋더라고. 뭐야, 형님. 몰골이 왜 이래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제?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미래인가,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소음물인데? 이거 소음물인데? 물고기 잔다고 바닥에 들어왔다고. 얼굴은 또 왜 이래? 왜 다쳤어요, 여기? 응? 어? 발랐어, 뭐. 저희보다 하루 일정은 하루만 적힌 거니까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깜짝 놀랐어, 저 때 진짜로. 빨리 가시길 때.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지금 말을 못 걸겠다. 너희들도 조만간 내 꼬라진 안 돼. 아, 진짜? 야, 반갑다 그랬네. 겁이 확 나네. 근데 그거 배운 거예요, 작살? 그 작살 배웠는데 힘들어, 그거 잡는 게. 아, 그래요? 야, 모르겠다. 나는 이제 바다는 많이 봤어, 오늘. 아니, 형님이 바다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봤어, 우리. 그거 뭐 할지 좀 정해보자, 오늘. 아, 오케이. 형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 아, 이거 약간 노인과 바다, 그거.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 아니에요, 형님. 청쇄치랑 싸우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형님? 낚시하러 섬을 들어갔단 말이야? 네. 야, 낚시하러 섬을. 고기가 잽사대. 하여튼 그래서 내가 배워 오진 못해서. 아니, 많이 배워 오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정도 뭔가 배워 왔어야 되는데, 지금. 배운 게 아니고 강학원인 거 같은데. 진짜. 아니, 그러면 잠깐 쉬고 있어요. 제가 예약하고 올게요, 들어가서. 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든든해, 보기만 해도. 어이구, 얼굴이 좋아졌는데? 아니, 너무해지면 대조되어 보이니까. 야, 나도 처음 봤을 땐 너 같았어. 아, 그래요? 야, 너네, 너네 사진 찍어보낸 거 어디냐? 아, 저희요? 저희는 파리에 있어 왔습니다. 진짜로. 아, 눈동해졌어. 저희 경유지로 파리... 근데 왜 파리 경유? 에디오피아도 경유할 수 있어. 아, 형님, 에티오피아 가셨어요? 에디오피아 경유해서 왔어요. 파리는, 야, 경유가 아니라 거기는 왜 돌아갔다 왔어? 어떡해, 우리 파리에서 한 식당 가서 엄청 먹고 이랬는데 어떡해. 진심 파리 갔다 왔어. 아니, 덱스 씨가 거짓말 못하네. 저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파리는 유럽이잖아요. 왜 유럽을 경유해서 아프리카로 오냐는 말이지. 아니, 경유할 때가 파리가 말도 안 되는... 경유했으면 없고요. 후딱 거기서 비행기 타고 넘어와야지. 그런 데도 좀 가고... 진짜로 하는 얘기야?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거밖에. 저희가 갈 때는 오로지 파리 경유만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갔다 온 거야. 돌아, 좀 돌아온 거라서. 시간 더 걸려요, 오히려. 좀 더 고생한 거 아니야?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게 그 린넨강 그... 린넨강 아니야? 린넨강이야. 그게 린넨강이었구나. 거기가 맞아요. 에디오피아강이 아니고. 린넨강이었구나. 닮아가네, 같이 하니까 형님이랑. 린넨강이었구나. 빨리 올라갑시다. 우리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좀 케어해드려야겠다. 일단 샤워하고 싶다 하시니까. 빨리 지금 씻고 샤워하고 하면 되니까 가시죠. 아, 턱걸이봉이나 설치해볼까? 잠깐만, 뭐라고? 여기서도 턱걸이봉을 가졌어? 아, 네 가방 옆에 붙어있는 게 그거야? 네, 맞아요. 이거 여행 가기 이틀 전에 내돈낸산으로 사 온 거예요. 이야... 나 여행 갈 때 턱걸이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냥 아예 처음 봤어. 운동에 진심이야. 이거 말로, 호박스. 다 차야. 그러니까요. 나도 하루에 3개만 해야겠다. 아, 좋아요. 진짜로. 아니, 이게 격이 잘못된 거 왜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지.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몸이 엄청 망가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 컨디션을 좀 읽고 싶지 않다라는 강한 생각으로 제가 한국에서 턱걸이봉을 구매를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제정신 아니야. 그런 게 한결 같아서 좋긴 하다. 아, 애가 변하진 않는구나. 그냥 근육에 미친 남자야. 아, 애가 변하진 남자야. 아, 애가 변하진 남자야. 이야... 등 땡겨야지. 완성됐습니다, 완성. 짐, 짐아 테스트 한 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덱스랑 같이 있으면 또 하게, 이 옆에서 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 자, 오늘 덱스 짐의 첫 번째 손님. 오, 완전 짱짱해. 완전 짱짱해, 완전. 아르마아. 오, 잘하시는데? 오, 풀업 좀 땡기는데?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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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오, 나이스. 지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좀 해봤는데요. 오오오오. 파워 풀업. 야, 더 구수가 없어. 와아, 좋아, 좋아. 기한이 형도 보여줘야죠. 아, 줄 수 없지. 아, 역시. 나이스. 최근에 유산소 쪽을 많이 해서. 오오오오. 오오오. 아, 기한이 형님 지금 회복을 좀 해야지.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에요, 형님. 맞다, 형님. 어? 무슨 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 오오오? 거기 가서 우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기념 느낌으로 바 가서 한잔합시다. 오, 좋다. 와, 좋다. 야, 진짜로 너네 만난 다음에 스케줄 짜니까 이렇게 뭘 해도 행복하니. 역시 우리는 셋이 있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풍족한 느낌?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약간 관광지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진짜 높다. 안 보여, 앞에. 이렇게 해야겠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길거리가. 전기가 많이 부족하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요. 오, 이런 데도 괜찮은데? 여기 좀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빠니 형님 따라가면 맛집을 갈 수 있어요. 오빠 식당도 있어, 거기? 정확하지는 않은데 식당도 있고. 근데 빠 지금은 빠 가는 거예요. 빠? 아, 주워 먹을 거 있지 않을까요? 아, 빠 좋다. 오. 오. 오, 뭐 길거리에서 뭘 파네, 이거 저거. 야, 저거 꼬치 맛있대. 아, 그래요? 생선, 생선 튀김도 맛있거든? 생선 튀김도 내가 먹어봤는데, 꼬치도 엄청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오, 또 하루 먼저 왔다고 또. 선배, 선배. 야, 마다가스카르 가면 생선 고기 꼭 먹어야 돼. 마다 선배. 마다 선배. 야, 근데 덱스야, 너 여기서도 먹는 거 타려면은 너 그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최악체, 최악체. 아니, 왜 이렇게 반갑냐? 진짜 좋아해. 뭐가요? 너네 보니까. 아니, 얼마나 고생하셨길래, 도대체. 혼자 많이 외로웠구나, 형님. 아니, 인도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물론 그때도 반갑긴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반갑네. 기하장님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하네, 고백하듯이. 그 대자연에서 홀로 싸우다가 이제, 친구들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아, 좋다. 이거 또 세식어링가 든든하네. 여기, 여기 같은데? 이 음악 나오는 곳? LED? LED, LED. 오, 여기 사람이 좀 있네. 오, 많은데? 오. 오, 야, 저기. 오, 느낌이 있는데. 오, 색깔이 다른데. 전혀 색깔이 달라요. 오. 멋쟁이들이 많은데? 사장님. 하하하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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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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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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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kind of 위스키? 형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번역기 써야 돼요. 러시아닙소. 치킨? 치킨? 치킨. 치킨. 헝그리. 브로시에트? 브로시에트? 오케이. 땡큐. 됐겠지? 땡큐. 나도 이렇게까지 언어 안 통하는 나라들 오랜만에 와서. 메뉴 판도 못 읽겠어요. 프랑스어로 써져 있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계획은 좀 있어요? 어떻게 할지? 우리 그때 버킷리스트 뭐 뭐였지? 이제 얘들아 그걸 우리가 오늘 정해야 돼 가서 뭘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마다가스카르 북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제주도 같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시베 섬 저는 이제 소싸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소싸움? 많은 부족민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쿨가이를 선별하는 그런 콘텐츠가 전 구경할게요 마다가스카르의 엠지 엠지 마다가스카르 대학생들과 우리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대성리 같은 곳이 있을 거야 아 엠티 가서 엠티 가서 이거 한국 게임도 좀 알려드리고 야 이거 한 달 가야겠는데 너무 많은데? 그 뭐 대학생들 뭐 대학교 엠티 쫓아가기 할 수 있어요 그걸? 리팅하기 그 마다가스카르 엠지들과 3대3 뭐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여사친 만들기 3대3 여사친 3대3 3대3 비유를 꼭 맞춰서 미팅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친구로 만날 수 있잖아 그렇죠 친구 여사친 여사친 있었고 사실은 제가 MZ 세대 만화를 오래 그려가지고 그런지 항상 젊은이들이랑 있으면 편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제가 대충 좀 짜봤는데 노시베라는 섬이 비행기가 이제 여기서 없고 다시 수도로 가야 돼요 타나 아 수도 가서? 그래서 다시 타나로 가는 게 22일 날 있고 거기서 이제 안타나라리보 근처에서 좀 있다가 노시베 26일인가? 그때 비행기 26일?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행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긴 거 같은데 금방 간다 그치? 그쵸? 금방 가 근데 여기서 할 것도 찾아야 되고 캠핑을 해야 되잖아 캠핑 야 빼놨어 캠핑 형 그러면 캠핑이 언제든지 언제든 온 김에 여기가 또 바오밤 나무 있다 그러니까 아 바오밤 나무 온 김에 그거 봐야 되고 그건 봐야지 좋은데요 아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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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땡큐 아이고 짤짤 야 이거 고추 하나 좀 드시죠 음 이거 치킨인가? 맛있어요? 간이 좀 센데 나는 짠 걸 좋아해서 소고기 소고기야? 와 백수가 잘 먹어야 될 텐데 깹살해 저거 보충제 먹으려고 물고 보충제 먹으시네 저거 또 갖고 왔어 맞아 맞아 은육 짠 나도 고단해 너 보충제로 짜네 짠 그럼 저거 또 여행 1세 맞게 갖고 왔어요? 그럼요 한 20개 이상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안심을 하고 먹어요 뭐 덱스의 기미상궁이지 거의 형님 여사친은 어떻게 만들게요? 탄화가 있지 않을까요? 탄화? 여기도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여기 분위기도 보면은 물어볼까? 오면? 어? 이따가 내가 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 계획 좀 세우고 어 번역끼로 이걸로 어 오늘 또 미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나올 거야 이거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어 오늘 나오는데 공항 직원이 BTS냐고 물어봤어 마다가스카 직원이 공항 직원이 주우수 나는 얼굴도 안 쳐다봤어 나는 보조당 형님한테는 매니저라고 그러고 매니저냐고 물어보고 어 저보고 이제 BTS냐고 해서 아 절대 아니다고 그래 절대 취하면 안 된다 더러운 세상 진짜 굴 타오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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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노는 곳이 어디에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아 플레이스 저희 통역을 해드릴까요? 그래 네 베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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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니아는 클럽 이름인가요? 그럼 거기 가면 뭐하고 놀아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거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택쿵 쇼칼라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베타고? 베타고? 하플레이스를 베타고 가요? 여긴 어디 가면 다 베타고 있던데 응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추 정리하고 거기 가볼까 그럼? 응 그럼 계산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사 Vlog 자 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